에비스 트윗 안녕하세요 환자분 저는 노엘이라고 해요 알파벳 N을 닮았죠 저는 이 병원의 간호사예요 간호사, 널스 안녕하세요 감기가 심하신가 봐요 감기가 아니군요 알러지네요 견과류 알러지 제가 평소에 땅콩을 좋아하거든요 아몬드도 좋아하고요 코드도 좋아해요 견과류는 다 좋아해요 견과류, 넌스 그렇군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콧물이 멈추질 않나요 배도 아프고 걱정 마세요 주사 한 대 맞으면 좋아질 거예요 아플까요? 이건 주사 바늘이에요 바늘, 니들 뾰족한 바늘에 찔리는 느낌이랄까 견과류, 견과류, 엎드리세요 견과류 씨 엎드리세요 콧물이 심하니까 코에다 주사를 넣는 거 아닌가요? 코, 노즈 아닙니다 노 주사 안 맞으면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노 견과류, 엎드리세요 네, 주사는 벌써 맞으셨어요 예? 근데 아직 빼지를 못했어요 아, 야호 이제 괜찮을 거예요 주사 아프지 않네요 고마워요, 노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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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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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 에디스스 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